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침묵, 청와대의 침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법원의 정거보전 신청 기각, 검찰의 침묵, 언론의 기이한 침묵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범죄 행각은 고스란히 21대 총선 데이터에 담겨 있습니다. 일부 정거인멸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에 담긴 범죄 행위를 영원히 묻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데이터는 통계는, 선거관련된 통계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어떤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계가 증언하는 10가지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전국 257개 지역에서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0.7% 앞섰습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다 풀렀습니다. 푸른색입니다. 반대로 붉은색은 통합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전 득표율에 비해서 당일 득표율이 10.7% 정도 평균적으로 앞섭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전국 곳곳에서 꼭 같이 일어납니다. 신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통계 분석상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조작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0.5의 257성분의 1이 발생한 겁니다. 두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구에서 나타난 행위는, 현상은 동단위를 보더라도 지역구에서 관찰된 것과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모든 지역구에서 일어난 현상은 동단위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앞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바로 서울종로구입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삼청동에서조차도 다른 동단위의 개표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국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꼭 같이 동단위, 특정 지역구의 동단위에서도 꼭 같이 평균적으로 10.7%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높고 그 반대 현상이 통합당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세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의 차이는 평균값이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덜죽날죽 어떤 곳은 플러스 어떤 곳은 마이너스 덜죽날죽해야 되고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오차가 적어야 됩니다. 좌측의 2016년 총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덜죽날죽합니다. 오차도 아주 작습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니고 조작입니다.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입니다. 항상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0대 총선은 정상이고 21대 총선은 비정상입니다.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도 정상인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카토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토그램을 살펴보시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카토그램은 좌측은 당일 투표에 승리한 정당입니다. 민주당 95곳 통합당 86곳입니다. 여러분 카토그램을 보시면 푸른색과 분홍색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통계고 자연 분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측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그래프는 사전 투표에 승리한 정당입니다. 거의 여러분 푸른색이 압도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전국의 전 지역구에서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딱 네 군데에서 미래통합당이 사전 투표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남갑, 서초갑, 강남병, 보원, 옥천, 영동, 괴산지역,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좌측은 자연스럽습니다. 좌측은 자연 분포입니다. 오른쪽 우측은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신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사전 투표에서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은 비율의 차이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분포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종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왼쪽에는 종 모양을 이룬 정상 분포인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는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진 더불어민주당의 분포와 0을 중심으로 왼쪽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 미래통합당의 분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바로 다섯 번째 그래프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20대 총선입니다. 조작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측은 21대 총선입니다. 조작된 경우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대구입니다. 밑의 그래프는 부산입니다. 공통점은 대구와 부산의 공통점은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종 모양으로 몰려있는데 반해서 비정상은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쪽에는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쪽에는 항상 미래통합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종류의 그래프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강하게 왼쪽에 있는 20대 총선은 종 모양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21대 그래프는 종 모양이 아니고 완전히 분리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분리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조작이 되지 않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작청전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작청전지역에는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가 포함됩니다. 21대 총선에서 세 부분은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은 모두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종 모양으로 합쳐져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 전남 전북 강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바로 미래통합당의 분포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분포가 완전히 0을 중심으로서 분리됩니다. 그것은 조작에 매우 강한 누군가 조작했습니다.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덟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의 사전투표에서만 조작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비례대표 이른바 정당선택투표에서도 강범위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있었던 미래한국당과 기독자유통일당과 새벽당 등 우파성향의 당으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표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에 나누어주는 방식을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상태는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이 밀집되어서 분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밀집되어서 그러나 이번 경우를 보시게 되면 비정상적인 것이 명확합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두 다 0을 중심으로 플러스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유기억당 기독당과 새벽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쪽에 밀려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주 확실한 조작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아홉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접전지역구에서는 모두 다 부산남구어린 이현주 후보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네 개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지역구 사전투표입니다. 후보를 쏟는 지역구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모든 투표구에서는 통합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역구 당일투표 비례 사전투표 비례 당일투표 2번 3번 4번 부에서 모두 다 붉은색의 여러분들 상승하는 그런 하살표를 보실 겁니다. 그것은 통합당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통합당이 대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푸른색 그래프 하살표가 밑으로 항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대승하고 통합당이 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래프가 전국 곳곳에서 접전지역 특히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대표하면서 대부분 패배한 거의 모든 그런 부분에 비슷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지역구 사전투표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몰포를 줬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래프 정당을 선택할 때는 통합당을 확실히 밀어줍니다. 이른바 교차투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차투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전투표장에서 표를 두 개 가지고 들어간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에게 몰포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정당을 선택할 때는 통합당에게 상당하게 유리하게 표를 줬다. 가능하십니까?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대거 몰렸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거의 전 지역을 석권했다. 승리했다. 거짓입니다. 전국 1537개 동업면리를 대상으로 가로측에는 민주당 총득표율 그리고 세로측에는 사전투표율입니다. 민주당 사전투표율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에서 유독 민주당 표가 높았다는 것이 오르려면 민주당 지지도하고 플러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민주당 총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민주당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플러스 관계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관계라는 걸 뭘 이야기한 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민주당 사전투표율이 약간 낮아졌다는 겁니다. 약간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대거 사전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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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